다이아나 앤 주워 다이아나 준비됐어? 아하! 저게 뭐지? 아! 아무것도 아니야! 놀라운데? 잠시만! 그런데 어떻게 나갔지? 문이 너무 많아! 호랄라 아하! 오올리버? 아하! 나가는 문은 어디 있을까? 푸른색 문인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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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별로 분류해야 돼 나는 보러색을 좋아해 줘 거만 홀리버 난 초록색이 제일 좋아 모두 끝났어 어떻게 나가지? 당황할 필요 없어 노란색 문인 것 같아 뭐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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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가 ! 슬라임이잖아 ! 올리버, 올리버 자동차야 어리몬이야 초록색인가? 올리버, 올리버 올리버, 올리버 원인 여기야 타워는 어디에 두지? 아니야 아, 알았어 삼각형 여기가 다음 문이야 춤이잖아 멋진 춤이었어! 춤은 멋있었는데 출근은 도대체 어디야? 주황색 문인가? 박스 챌린지? 내 첫 번째야 파프리카 바나나 바나나 오이 맞췄다 당근 오렌지 오렌지 나는 오렌지를 좋아해 awesome 이건 뭐지? 플레셜 출근은 어디지? 초록색 문인가? 하나 둘 셋 셋 셋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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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졌잖아 세어보자 이쁘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이 풍선 히 풍선이다 우와 내가 첫 번째야 나 무서워. 노란 풍선. 오 라라, 난 곤충을 안 좋아해. 파란 풍선. 곰인형 드리다. 마지막 하나. 열쇠를 찾아야해. 열쇠다. 이모니야.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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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다.